안녕하세요. 알리리뷰입니다. 자막을 켜시면 시청이 편해집니다.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알리익스프레스 감사합니데이 할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20달러 이상 구매시 2달러 할인 40달러 이상 구매시 4달러 할인 최대 8달러 할인까지 가능합니다. 평소 생각해 두셨던 상품 있으셨다면 늦지 않게 빠르게 겟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여태까지 사용하셨던 프로젝터로 인해 품질이나 조작에 불편함으로 고생하셨나요? 썬딜 HD 미니 프로젝터 TD91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이 제품은 원격 제어, 전기 초점 및 키스톤 기술을 통해 효율적인 자동화를 제공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완벽한 초광각 비율과 시청 경험을 보장합니다. 또한 실제 네이티브 1280X720P 해상도와 초고 밝기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HD 모델은 2K, 4K를 지원합니다. 이 HD 프로젝터는 매우 밝은 LED와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100% 이상의 밝기와 5000대 1의 높은 대비를 보장하며 실내외의 영화 감상을 위해 보다 넓은 색역을 제공하고 가장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최신 2.4G, 5G 와이파이 기술이 적용된 이 프로젝터는 몇 초 만에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빠르게 연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게임을 할 때 지연이나 렉이 없어 쉽고 행복하게 영화, 천국이나 게임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TD-91W 안드로이드 버전은 안드로이드 9.0 OS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장된 2.4G, 5G 와이파이, 블루투스 호환성, 멀티 스크린 지원, 안드로이드 IOS 폼과의 무선 동기화 디스플레이를 가능하게 하는 에어플레이, 와이파이 디스플레이, 무선 푸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거나 온라인 비디오를 시청하거나 안드로이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까지 자동차에서 무선 기기를 연결하는 것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나요? 포도포 10 자동차 미러 비디오 녹화 카플레이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기기는 무선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지 모바일의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켜고 와이어리스 카플레이 또는 와이어리스, 안드로이드, 오토 옵션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눈부신 1080p의 고해상도와 풀 용량 터치스크린으로 쉬운 조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차 안에서 쉬리구블 어시스턴트의 음성으로 접근하거나 길 안내 받기, 전화 걸기, 음악 듣기, 메시지 보내기 등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안전 운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디오를 안전하게 녹화하기 위해 TF카드는 최소한 레벨 10의 속도 인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운전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시겠어요? 세번째, 이무 로봇 청소기는 자동 흑처리 기능을 갖춘 청소의 전문가입니다. 이 장치는 30일 동안 수동 작업 없이 청소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먼지를 처리하는 셀프 앰프티 스테이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더 많은 시간을 즐거운 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치는 초고속 맵핑 카메라를 통해 라이다를 사용하여 방에 맵을 구축합니다. 이 청소 로봇은 스마트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자동으로 계획합니다. 또한, 300ml의 먼지통과 250ml의 물탱크를 통해 청소와 물질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특정 영역 청소, 금지 영역 및, 가상 벽 설정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충전 기능을 통해 청소 도중 배터리가 부족하면 충전소로 돌아가 충전한 후 이전에 멈춘 곳에서 다시 작동을 재개합니다. 이제 청소는 이무 로봇 청소기에 맡기세요. 네 번째, 사모드라 화장실 비대는 매우 얇은 디자인에 편안한 다기능 비대로 후방 세척 및 여성 세척 두 가지 모드를 제공합니다. 완벽한 분사 각도와 조절 가능한 물 압력을 제공하며 0.19인치 두께의 초박형 비대는 대부분의 화장실에 적합합니다. 좌우로 회전하여 비대를 시작할 때 물 압력을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으며 회전 각도가 클수록 물 압력이 큽니다. 노즐 보호 디자인은 사용 중 노즐이 아래로 확장하여 물을 분사하고 닫히면 노즐이 원래 위치로 자동으로 수축합니다. 이를 통해 노즐을 최대한 보호하고 사용 중 청소 조건을 제공합니다. 높은 품질의 액세서리로 새로 업그레이드된 환동 수도 입구와 모든 금속 액세서리를 제공하여 제품의 수명을 크게 늘립니다. 사모드라 비대는 청결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제품이지만 움직이기 어려운 임신부와 노인들에게는 특별한 배려입니다. 다섯번째, 테킨캠 인도어 IP 와이파이 카메라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이 카메라는 2.4GHz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테킨 앱으로 쉽게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벽에 설치하거나 선반에 두어 사용할 수 있으며 1080p 해상도와 108도 넓은 시야각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스트리밍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소리와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비디오를 기록하는 기능이 있어 외출 중에도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방향 오디오와 야간 모드 기능을 통해 가족이나 애완동물과의 대화를 나누거나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테킨캠은 가족과 실시간 스트리밍을 공유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가족, 애완동물, 집 상황을 외출 중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킨캠은 T 클라우드와 SD 카드 저장소에 비디오를 이중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무료 T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외에도 필요에 따라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체력용 폰 홀더는 불편한 점이 없었나요? 아마도 충전 속도가 느리거나 정확한 정렬이 어려워 사용 중 불편함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소개할 제품 바로 조이룸 15W 자동차 폰 홀더와 빠른 무선 충전기를 통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15W 무선 고속 충전 기능을 자랑하며 삼축 연동 진행형 정렬로 순간적인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느린 충전 속도나 정렬 문제로 인한 불편함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애플과 안드로이드를 모두 강력하게 지원하며 심지어 폴더블 기기의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미니멀하고 컴팩트한 디자인은 차량 내에서 공간을 절약하며 시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은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기능이 있어 한 손으로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내장된 초콘덴서 덕분에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린 후에도 잠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기능들이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이전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조이룸 15W의 자동차 폰 홀더와 빠른 무선 충전기에 특징들이 여러분의 차량용 폰 홀더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것 같나요? 일곱 번째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모니터는 원하는 만큼의 성능을 발휘해 주었나요? 아마도 주사율이나 반응 속도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화질 등에서 아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쿠르 21대9 헤어테일 스크린 34인치 게이밍 모니터를 통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34인치 천하 게이밍 모니터로 WQHD3440 1440 해상도 165Hz 주사율 400HDR 및 1mm의 반응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로써 게임을 플레이하는 속도를 더욱 빠르게 즐길 수 있으며 부드러운 게임 경험을 제공합니다.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과 엔비디아 G-Sync 호환 기능을 통해 더욱 폭넓은 시각 경험을 제공하며 천하 VA 패널로 더 넓은 시야를 보장합니다. 더 나아가 21대9 화면 비율과 178도의 시야 각도를 제공하여 보다 뛰어난 HD 화질을 보여줍니다. 이는 더욱 생생한 색상 디스플레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